이게 계획이 없던건데 제가 좀 저쪽에 계신 분들 보니까 흔한다는 노래가 있어서 저분들 혹시 코에타 노래 중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그게 나온 것 같아서 야 바로 먹으래요 저희가 원래 계획엔 없던거지만 저희가 짧게 무반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괜찮으실까요? 저분들한테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그죠?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는거 어때요? 저분들이 시작하면 키가 너무 높을거에요 아 그쵸? 제가 오늘 살짝 반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리는거니까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원피스 주제가였죠 이게 원피스라는 만화 영화 주제가의 그 노래를 저희가 했어요 제가 그때 미성이었는데 지금 약간 헛스키셨어요 자 가봅시다 하나 둘 셋 내 어린 시절 고향에 내 어린 시절 고향에 믿지 못한 한마디 이 세상을 가진다는 매력적인 얘기 내 꿈을 심어 주었어 내 꿈을 심어 주었어 맘도 안 듣고 계셔도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을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연기를 내면 할 수 있어 침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를 손을 잡고 너와 나를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보아서 하나 둘 셋 또 rit 나의 새라난 도장 이 provoc street 하나 둘 셋 하나 끝없이 펼쳐질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원필! 아 감사합니다 여기 오실 많은 분들이 저희 강사 공연을 할 때 정해진 곡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 분들이 꼭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계획에 없던 곡을 조금 불러봤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